안녕하세요. 차차 ASM R 입니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제가 원래 그렇게 막 바쁜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해야될게 너무 많이 생겨서 네. 갑작스럽게 여행도 다녀오고 면접도 가게 되고 갑자기 바쁜 일이 이것저것 생겨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됐네요. 좀 마주해질거죠? 사실 이거 앞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마이크 상태도 되게 안좋아서 그냥 영상을 편집도 안했어요. 그냥 촬영을 마쳤는데 그냥 그대로 지웠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마이크 자체에서도 갑자기 소음이 나기 시작했었고 주변 소음들도 너무 많아서 그날에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고 날짜를 계속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는데 계속 해야될게 이렇게 엇갈리면서 계속 생겨가지고 새벽에 좀 시간잠을 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계속 가다보니까 변명하는 시간 갔네요. 죄송합니다. 어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바쁘다고 한 것 중에 여행도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놀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다 왔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휴대폰을 보면서 여행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어딜 갔느냐 하면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막 여러 나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 첫째가 물가 네 물가가 되게 저렴해서 약간 부담 없이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문어 어 약간 작았지만 저희가 어 놀았던 파운더리 코스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제 친구랑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싶진 않았고 그냥 제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집안 곳곳 도로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 어 마침 친구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많이 걸어다녔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것만이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 휴대폰이구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되게 저렴 이 폰입니다. 이거는 미니언즈 이거 되게 편해서 잘 쓰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으면 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밖으로 미니언즈가 나오는데 보통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면 이렇게 다 넣어야 되잖아요. 손에 근데 이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휴대폰이 나와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을 구경하면서 할 것입니다. 제 사진 목록을 좀 같이 보고 같이 보는 거죠. 편하게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는 아니 공항에 아침 8시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되게 분주하고 설레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저도 동사로 설레서 되게 기본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이제 비행기를 따라가는데 사진을 좀 찍었어요. 되게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찍고 도착해서 에어포트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책을 하나 빌려갔거든요. 베트남 책 근데 택시는 너무 비싸고 그냥 공항 버스나 아니면 그냥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게 나와있는 그대로가 아닌거에요. 버스도 약간 모양이 다르고 이래서 저희가 무슨 버스를 타야되나 싶었는데 자꾸 저기 멀리서 키 작은 사람이 와요. 막 어디가요? 어디가요? 이러는데 야옹이 당신과 탈거라고 택시 너무 비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명당 250만 동 맞나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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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에 25만 동 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태워준대요. 근데 자기들이 공항 버스가 맞다고 경찰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희는 못 믿겠는 거예요. 공항 버스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도 못 했고 원래 공항 버스가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해맸어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해맸 하면은 출구가 여기랑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면 그 사람이 저기서 또 달려와요. 또 도망나와서 반대방향으로 찾아서 고간버스 찾으러 이렇게 나가면 또 그 사람이 와서 타고 버스만 타고 내건 타라고 왠지 꺼림직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 캐리어까지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놔라고 해서 다시 뒤돌아서 가고 여기저기 막 물어서 버스 어디서 타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결국 17번 버스였나 7번 버스였나 타고 중간에 완성해서 다시 탔을 거예요. 근데 버스 타는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 왜냐면 버스는 정말 로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주민들만 타서 되게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동안 친구랑 되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도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가서 이제 숙소를 왈파를 켜고 GPS를 켜서 숙소를 찾아갔어요. 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멀어서 고생 좀 했는데 한 2시쯤이었나요? 공항에 도착한 게 아마 11시쯤이었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공항에서 1시간 정도 호왕좌왕하고 오는 길이 아마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2시쯤 돼서 체크인 을 했는데 사진으로는 저희가 제가 되게 좋은 데를 예약을 했어요. 호스텔이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 방도 되게 좋은데 제 방에 한 제 방을 두 개 붙인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두 베드를 시켰거든요. 같이 자기 싫어서 근데 가니까 원 배드인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내일 내 멘토 배드로 바꿔주겠다고 도착했을 때는 아직도 아련하게 기억이 났네요. 왜냐하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되게 더운데 그 나라는 지금 되게 습하고 덥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거 가는 게 좀 힘들었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숙소에 대충 짐을 풀고 대충 아무 때나 가서 먹자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음식이 되게 싸서 되게 부담없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 베트남은 음식 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맥주 한 병에 2,500원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제일 싼 게 비하오이라고 사람들이 가게 밖에 목욕탕 의자라고 하나요? 작은 의자 하나 내놓고 막 여러 개 있고 막 여러 개 있고 테이블이 중간에 막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오순도순 입고 가게에서 맥주를 시키면 제일 싼 게 요만한 생과일 뉴스컵 있죠? 거기에 맥주를 담아주는데 5,000동 250원이요. 그게 진짜 맛있기도 맛있고 정말 싸서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행 동안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아무래도 술 마시는 것 되게 다양한 안주가 있었고 사람들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되게 재밌게 해봤던 것 같아요. 맥주가 제일 싼 게 250원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여행을 가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먹는 것 위주로 조금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아니겠어요. 쌀국수가 되게 맛있었어요. 저희 숙소 주위에 버젓쥬엔이라고 되게 유명한 쌀국수 집이 있는데 그 쌀국수를 시키면 사람들이 아침에 줄 서있어요. 가게 앞에 가면 한 줄로 줄 서있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편인데 그게 그게 신기한 게 원래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오후 2시였나 그때 갔는데 안 한다고 가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도통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돌아서 나왔는데 그냥 돌아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의 할당량을 다 빨면 장사를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은 작전을 변경해서 빨리 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갔는데도 아침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앉을 자리가 없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얼굴 마주 보고도 먹어야 되고 되게 자리도 좁고 그랬는데 되게 맛은 있어서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문자닫힘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국물 하나를 줘요. 거기에 고기가 담겨있는데 아마 돼지고기지 싶어요. 네. 근데 그거랑 야채가 모인 거를 주고 가시면은 중간에 하얀색 국수가 막 쌓여있어요. 국물 없이 그래서 이제 쌈이랑 야채랑 고기랑 이렇게 같이 세 개를 먹는 건데 어우 되게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약간 식도랑 여행을 식도랑 여행을 하자고 해서 맛있는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자 이런 치즈에서 가서 배부른데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밥 한 끼를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갔는데 이거를 한 명이 1인분씩 다 지었어요. 그 다음은 분보남보라고 약간 비빔 쌀국수 같은 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보남보가 진짜 최고. 저는 쌀국수보다는 분보남보가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그냥 위에 블레이크 같은 게 있고 쌀 국수도 있고 안에 보시면은 숙주라고 해야 되나요? 콩나물인가 아무튼 그것도 있고 막 섞어서 식초 넣고 이렇게 해서 비벼먹는데 완전 제 스타일 비빔밥인데 밥만 없어요. 사실 제가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한 번 가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분보남보 분보남보 그리고 많은 많은 데를 갔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레벨롤도 갔었고 레벨롤도 갔었고 맨 처음 간치면 그냥 스테이크 먹으러 갔어요. 근데 베트남 특성상에 음식 위에 고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 이거 무슨 무슨 냄새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제 친구는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약하다고 더 쎄 거 준비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장난만 친 난만으로 어쨌든 되게 고수를 많이 써서 처음엔 되게 별로였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되게 움직이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움직이는 사진이 되게 재밌어요. 아이폰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롤링캠이라고 받으시면은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걸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호치민 묘소에도 가고 묘소에도 가고 성요셉 성당 그리고 호환기의 모습 호환기의 모습 호환기의 모습이 대박이에요. 저녁에 정말 가시면은 정말 좋은 풍경을 야경을 보실 수 있어요. 화를 되게 오늘도 수없이 하네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사진 정리할 시간도 없다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되게 바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인형 극장을 하러는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극장 같은데 중간에 무대 중간에 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있고 왼편에는 악단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신기한게 물 위에서 인형들이 막 움직여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영상 잠시 들어드릴게요. 서호라는 데를 가서 강을 봤어요. 말 그대로 호호인데 되게 정말 넓어요. 제 생각에는 한강보다 넓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한강도 많이 그렇게 자주 본게 아니라서 한강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되게 딱 트인 느낌과 시원함과 정국 사원이라고 했었는데 되게 뭐 그냥 빨간 탑이었어요. 제가 제가 의미는 잘 몰라서 그냥 보고 생각보다 낮아서 어 이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들어가서 보니까 웅장했어요. 그런 묘소 돌 사이로 보이는 중국 사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하면 커피가 안 빠질 수 없죠. 커피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이런 식으로 있는게 아니고 그냥 커피와 우유 커피와 계란 이런 식으로 커피랑 계란이 있었는데 되게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번은 못 가고 한 번으로 만족했어요. 되게 근데 커피랑 계란을 먹으니까 맛이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쓰지도 않고 또 아이스였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 그냥 계속 맛있다는 소리밖에 안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고 다른 커피도 되게 맛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근데 커피는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 근데 콩카페라고 유명한데가 있어요. 약간 군대 배경으로 했는데 그냥 제 생각 있긴 한데 콩카페 자체가 베트남은 아무래도 공산주의라서 경찰과 군인의 힘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경찰과 군인의 힘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을 아마 콩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콩안 그래서 그 콩이라는 걸 따와서 콩카페라고 만들고 자기들 약간 유니폼이나 안의 배경들을 약간 군대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성요셋 바로 옆에 있는 콩카페 가서 먹으셨는데 되게 그냥 맛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한국인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래서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겠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게 느낄 때도 많았고 안 좋게 느낄 때도 많았는데 안 좋게 느낀 건 제가 사기를 한 번 당했어요. 네. 인력거를 타는데 분명히 또 비플에 25만 동 12,000원 정도 라고 했는데 다 타고 내리니까 GPS에서 이상한 저표를 찍히는 거예요. 저의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데 내려주고 저희가 계산하려고 돈을 꺼냈는데 원래 25만 동을 주려고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지갑에서 50만 동을 꺼내고 10만 동을 더 꺼내더니 그냥 자전거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이 헤이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 이런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퀴 달리거나 애타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했어요. 그때 예상보다 지출이 18,000원 더 나가니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안 당했을걸. 지금 그 사람 사진도 있는데 아직도 아직도 보면 열불이 나네요. 움직이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나요? 낚시하는 건데 나머지는 그 약간 지금 우기도 아닌데 비가 좀 자주 내려서 약간 불편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살기 좋고 물가 사고 근데 제가 그 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저건 월급을 받겠죠. 하지만 한국 회사를 타고 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만개해주는 나라 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호치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어쨌든 저의 도서 없는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 였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만들다 실패했던 그레용으로 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만들다가 실패한 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시간내로 다음에 봬요. 뿅 재밌게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